안녕하세요. 재능교육과사 정하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럽네요. 7월에 코코블이 출시가 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재능교육의 코딩 상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직접 방문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시간도 절약하고 언제 어디서나 코코블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짧게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코코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쌤과 함께하는 코코블 활용하기 순서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두 번째는 코딩 교육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코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각종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우주개발, 자율주행, 3D 프린팅, 인공지능과 양자 프로그래밍, 로봇공학과 청보통신, 사물인터넷과 나노기술에 이르기까지 다 한 번쯤엔 들어봤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느새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진흥화된 사회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초연결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인터넷과 막물인터넷이 진화를 이루었고요.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거기에 더불어 인간과 사물까지 상호간 초연결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초진흥화도 이루어졌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연계가 되어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구조에서도 초진흥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로봇 스스로, 기계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이런 기술들에 상용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초연결성과 초진흥화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과 산업, 사물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몇 년 후에는 인조인간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그러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바로 사람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기에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 고유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계, 인공지능과의 소통과 융합이 필요하겠죠. 사람끼리는 충분히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와의 소통과 융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소통의 도구를 생각을 해봐야죠. 소통의 도구는 바로 언어겠죠. 이 언어를 통해 사람과 기계, 인공지능은 소통과 융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럼 기계 언어가 뭐냐라는 거죠. 기계가 사람처럼 말을 하느냐 그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을 그저 쏟아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언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딩 교육의 핵심이 되겠죠. 미래 사회로 가는 열쇠인 코딩 코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학습이에요. 근데 어떤 언어학습이냐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와 소통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컴퓨터의 언어체계는 조건과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과 정확한 명령을 필요로 하는 거죠. 컴퓨터가 정해진 값을 수행하도록 명령 언어체계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자동문을 예로 들더라도 자동문의 원리가 일정 거리 이상 사람이 접근을 하면 개폐 시스템이 문을 여는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그의 문이 열린 이후에 몇 초 뒤에는 다시 닫힌다. 이런 입력된 설정 값에 따라서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IT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영어나 중국어처럼 이 코딩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언어가 될 거라고 전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코딩은 미래사회의 필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럼 코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코딩은 코드와 ing의 합성어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에는 제가 예를 들어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반가워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사람이 컴퓨터 운영 체제에 명령을 내리면서 그 언어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코딩이다. 코딩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코딩 실력만으로 신입사원을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딩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발자, 엔지니어라고 하는 고연봉의 이런 직군들이 다 이 코딩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채취피티 많이 들려오죠. 이를 통해 프로그램 혁명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코딩에 대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앞으로의 교육이 코딩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25년이 되면 이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고 정보 수업 또한 확대가 됩니다. 초중고 더불어서 디지털 영재를 육성해가는 프로그램이나 대학에서도 이 코딩에 대한 지원들이 아낌없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코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인재,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의 중요성이 갑자기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불안한 학부모님들이 값비싼 코딩 학원에 보내시기도 하고요. 학원에서는 전문 강사인 척 하면서 약간은 실력이 부족한 강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불법 사교육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코딩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더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코딩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딩은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을 컴퓨터를 통해 키우는 교육이고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딩은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이 아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고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며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의 갤력을 일깨워주는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융합적 소양 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그래서 코딩 교육을 통해 이러한 융합적 소양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코딩 교육은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외력 이 부분들을 코딩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문외력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코딩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코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협력 코딩을 통한 협업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이는 여러 사람들과의 공감 소통 능력을 함께 길러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레고의 블럭을 모아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듯이 창의력 및 융합, 복합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코코블이죠. 챗GPT와 함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융합 스스로학습 코코블 한번 재능격의 코코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블의 좋은 점 물론 다른 데도 다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코코블은 이런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단계별 게임이피케이션을 접목하여 학습 몰입감을 업시켜줄 수 있습니다. 공부로 느끼면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게임을 즐기듯이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코코블의 장점이죠. 두 번째는 친근한 캐릭터 및 독자적인 코딩 블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친구들 뒤에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포비라든지 베어콘 같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캐릭터가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챗봇과 챗GPT의 피드백입니다. 단순히 그냥 코딩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궁금한 상황이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챗봇이나 챗GPT를 활용해서 스스로 완전 학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코딩 협력 학습 게임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업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감성 및 지능 우리가 이제 DQ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디지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코블의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핵심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는 펌펌 코딩입니다. 귀여운 포비, 이 친구와 함께 남기게 가서 코딩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워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예절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온도, 온라인 도덕의 줄임말이고요.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배어콘과 함께 즐겨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협력 코딩 게임입니다. 직접 분리수거를 해나가면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리포트를 통해 학습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죠.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펌펀 코딩이고요. 남극 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본에서 심화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면서 코딩의 기초 개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OX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요. 단순히 코딩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포함된 코드를 직접 수정하면서 심화 응용 단계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지능과 감성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도덕 온도입니다. 만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보면서 아 내가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 게임입니다. 분리수거 여러 가지 폐품들을 수집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환경오염과 자연 보호의 에코 프렌들리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그 코코보를 즐기는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글로벌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면 챗GPT에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찾아주는 챗봇이 있고요. 또 AI에게 직접 개별적인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챗GPT를 활용한 것이 바로 코코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딩 학습의 정답은 바로 코코별이죠. 재능교육은 수준 높은 교육 컨텐츠로 평생 교육을 실현합니다. 온라인의 시작 코코별 코딩의 시작 코코별 재능교육을 통해 코코별 만나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미리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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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